과부와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는 욕심많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아주 이상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 내 살아생전에 도깨비를 한번 만나서 친해져보고 싶구나. 도깨비랑 친해지면 정말 좋겠어. 과부는 늘 틈만 나면 도깨비를 만나고 싶다고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아, 도깨비랑 친해지고 싶다고? 도깨비랑 친해지면 그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주지만 도깨비 비위를 거스르면 논밭에 있는 곡식들을 거꾸로 심고 그 솥뚜껑의 솥 안에 들어가며 밤이 되면 집안에 웬 모래나 돌이 날아 들어오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도깨비를 보고 싶은가? 아, 그럼 친해지면 그만 아니요. 나는 친해질 수 있어. 허허, 거참 거 담도 좋네 그래. 그러나 과부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쉽게 도깨비와 친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도깨비를 실제로 만나보기도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과연 마을에도 도깨비를 만나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도 단지 우연한 기회에 도깨비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도깨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구나. 과부는 늘 그렇게 도깨비와 우연히 만나게 되어 친해지는 날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마냥 기다린다고 도깨비와 만날 수 있는 건 아닐 거다. 뭔가 노력을 해야 해. 그래서 과부는 도깨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습니다. 도깨비는 무엇을 좋아하나요? 아, 도깨비? 내가 할아버지한테 예전에 들었는데 도깨비는 그 메밀묵을 그렇게 좋아한다네. 아주 환장을 한다는구만. 아이고,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과부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을 쏘아서 부엌 벽에 선반 살강 밑에 놔두고 도깨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 메밀묵을 먹기 위해 도깨비가 찾아오겠지? 그렇게 과부가 수개월을 부엌에 메밀묵을 놓아두니 정말로 어느 날 밤 집에 이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정말로 도깨비 소리였습니다. 드디어 도깨비가 밤중에 몰래 이 과부의 집 부엌에 들어와서 메밀묵을 맛있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려 할 때 그 인기척을 들은 과부가 부엌 문을 열고 도깨비를 마주보고 서서는 말했습니다. 아니 도깨비야 내 메밀묵을 먹고 그냥 가버리면 나는 아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도깨비는 무척 당황해하였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웃으면서 도깨비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과부는 그렇게 도깨비를 방 안으로 불러들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도깨비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메밀묵을 매일 해줄 테니 자주 놀러와요. 과부는 도깨비에게 그렇게 말했고 정말로 도깨비는 매일 메밀묵을 먹기 위해 과부의 집에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깨비와 친해진 과부는 며칠이 지난 뒤 도깨비에게 돈과 금, 은, 보화를 갖다 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과부와 함께 지내는 며칠 동안 정이 아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과부가 도깨비에게 부탁을 한 다음 날이 되자 과부의 집 마당 앞에는 과부가 원하는 대로 도깨비가 수많은 돈과 귀한 보물들을 많이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정말로 이 많은 것들을 도깨비가 가져다 놓았단 말인가 이제 나는 푸자구나 푸자야 신난다 신나 과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그렇게 과부는 도깨비 덕분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부자가 된 과부는 이미 자신의 소원을 다 이뤘으니 괴상망측하게 생긴 도깨비가 귀찮고 싫어졌습니다. 과부는 도깨비에게 은근슬쩍 그만 찾아왔으면 좋겠다며 내색을 해보기도 했지만 이 도깨비는 모처럼 좋은 친구가 생겨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 생활에 재미가 붙어서 계속해서 이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과부가 싫은 내색을 하거나 자신을 매몰차게 대하는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룻밤도 거르지 않고 매일 이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 도깨비는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휴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네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 과부는 도깨비를 떼어낼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과부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어김없이 도깨비가 이 과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과부는 도깨비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자 도깨비가 왜 그건 왜? 하고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천연덕스럽게 당신이 당신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모두 치워 없애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과부가 온갖 아양을 떨면서 대답하자 도깨비는 그저 고맙고 흐뭇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어휴 그런 뜻이 있었구려 나는 세상에 웬만한 건 무섭지가 않아 그런데 한 가지 무서워하는 게 있지 그게 뭐냐면 바로 말 머리에서 나온 피야 그걸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해 그렇게 도깨비는 과부에게 넘어가 자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을 실토했습니다. 옳거니 말 머리 피로구나 이 말을 들은 과부는 다음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말 머리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기 전에 집 대문에 피가 질질 흐르는 그 말 머리를 걸어놓고 도깨비가 이것을 보고 도망가기를 소원했습니다. 밤이 되자 도깨비가 발걸음도 가볍게 이 과부의 집을 들어가려다가 대문에 걸린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말 머리를 보고 그만 질겁을 하고 달아났습니다. 도깨비는 달아나면서 자신이 이 과부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의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아 나처럼 저 과부에게 함부로 정을 주지 마시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도깨비는 나무나 돌 빗자루 등이 변해서 된 것이라고 합니다. 도깨비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마을 근처의 빈집이나 음침한 굴 속에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 도깨비는 인간과 같은 희로애락을 느끼며 곧잘 인간을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인간을 골탕 먹이기도 합니다. 또 도깨비는 남자나 여자로 변신하기도 하고 늙은 사람 혹은 어린 사람으로 변신하기도 하는 존재인데 자신들이 마치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닥 영리한 것이 아니라 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순진함이 있습니다. 도깨비는 대개 밤에 나타나며 메밀무기나 팥죽을 좋아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붉은색을 띄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담 삼봉 옛날 고려 후기에 강원도 정선에는 커다란 새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크게 홍수가 나서 이 새 봉우리가 홍수에 떠밀려와 충북 단양의 남한강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선의 관하에서는 떠내려간 봉우리를 찾아 단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단양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겐 아들 저기 저 새 봉우리가 정선의 땅이었소. 그러니 여기 사람들은 저 정선의 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것이오. 그렇게 말한 정선의 수령은 단양 사람들에게 해마다 그 땅에 대한 세금을 거둬 갔습니다. 아이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인가 세금을 이렇게 걷어간다고 도둑이 따로 없네 아이고 그럼 어쩌겠소 저 봉우리들이 정선에 있던 것들이라는데 아이 그게 그러니까 말이 되는 일인가 이 말이야 아이 그럼 어쩌겠소 당신이 가서 따져보시던가 아이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 그 말도 못하나 따본 참 그렇게 단양 사람들은 매우 억울하였지만 뾰족한 수가 없이 늘 정선 관하에 세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 봉우리가 있는 마을의 사람들은 단양과 정선에 관하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고통 속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나서서 말했다가는 원하는 것도 이루지 못하고 관하에서 곤장이라도 흠신 맞을까 봐 두려워서 였습니다 그러니 이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살림이 무척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자 어김없이 또 정선에 관하해서 관리가 찾아와 세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이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많은 세금을 내야 할 판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소년이 앞으로 나서며 이 정선의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소년은 관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말하였습니다 소년의 말을 듣고 기가 찬 정선의 관리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지금까지 잘 내오던 것을 왜 내지 않겠다는 것이냐 우리 정선의 소중한 땅덩이를 이리 차지하고 관람도 하고 있으면서 땅값을 내지 않겠다고 네가 혼줄이 나고 싶은 게로구나 관리는 소년에게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아랑곳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리 저 새 봉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홍수 때문에 떠밀려 온 것이지 우리 마을에서 오라고 했거나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 새 봉우리가 그렇게 소중하시다면 여기서 세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다시 정선으로 옮겨다가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년이 똑부러지게 대답하자 정선의 관리들은 차마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단양의 마을 마을 사람들이 듣고 있다 말고 올소 올소 하고 그 소년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결국 이 정선의 관리들은 소년의 말에 제대로 대꾸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세금도 받아내지 못한 채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 뒤로부터 단양 사람들은 더 이상 정선 관하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 그 누구도 두려움에 나서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용감한 소년의 발언으로 단양 사람들의 세금 내는 고생이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년이 후회의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정도전 이라고 합니다 정도전은 새 봉우리 즉 도담 삼봉의 경치를 사랑하여 자신의 호를 삼봉 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옛날 어느 섬마을에는 고개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삼만희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삼만희는 몇 해 전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홀로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살아생전 남겨준 재산도 없었고 그 역시 고기잡이를 통해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형편이었는데 늘 배를 빌려서 고기잡이를 다녀오곤 하였습니다 아 나도 내 배가 있어서 더 이상 배에 빌리는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구나 삼만희는 그렇게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악작같이 밴일을 하며 자신의 배를 한 척 장만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삼만희가 매일같이 열심히 일만 하며 지내던 어느 날 그날도 삼만희는 어김없이 뱃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풍랑이 무척 심해졌습니다 막 배가 백길을 따라서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삼만희가 탄 배는 심한 파도에 휩쓸렸고 배가 바위에 여기저기 부딪혀서 많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일을 어째 큰일이구만 삼만희는 간신히 육지에 이르러서 잔뜩 부서진 배를 보고는 몹시 걱정하였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 배의 주인은 삼만희를 몹시 꾸짖었습니다 아이고 이놈 삼만아 내 배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 어찌 하느냐 에이 날씨가 심상치 않으면 고기잡이 그만하고 빨리 돌아왔어야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삼만희는 배 수리비를 치르기 위해 잡아온 고기를 몽땅 배 주인에게 내주고 그것도 모잘라서 배 주인의 집에 가서 허드렛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 배 주인의 딸 곱단이가 성격이 아주 곱고 착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삼만희와도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곱단이는 몰래 몰래 삼만희가 일하는 것을 도와주고 물도 가져다주고 챙겨주고 나였습니다 덕분에 삼만희도 고생이 좀 덜했습니다 그렇게 고생고생을 다하고 집에 돌아온 삼만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정말 힘들다 힘들어 그렇게 삼만희는 피곤한 몸을 뉘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삼만희의 방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자다 말고 인기척에 삼만희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너 너 곱단이 아니냐 야 곱단아 니가 이 시간에 왜 여길 삼만희의 방에 불쑥 찾아온 사람은 바로 배 주인의 딸 곱단이었습니다 곱단이는 갑자기 삼만희에게 와락 안기며 말했습니다 삼만아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시집보낸대 그러면서 곱단이는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서로를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다만 삼만희는 곱단이를 좋아했지만 자신의 처지가 곱단이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절대로 맺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감히 곱단이에 대한 마음을 함부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곱단이도 삼만희를 좋아했기에 늘 마음속으로 삼만희와 커서 혼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버지가 반대할 것을 알았기에 곱단이도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삼만희는 삼만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그러냐 그럼 뭐 아버지가 가라면 가야지 힘없이 대답하는 삼만희에게 곱단이가 말했습니다 거기에다 육지로 보낸대 삼만하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곳을 떠나면 난 그곳에서 외톨이야 그러면서 곱단이는 삼만희의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아 나도 너를 보내기가 싫어 하지만 어쩌겠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삼만희는 이 아름답고 착한 여인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을 힘겹게 억누르고서 말했습니다 곱단아 그만 나가자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그러면서 삼만희가 일어나려 하는데 갑자기 곱단이가 나 나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고 싶지 않아 삼만희가 좋단 말이야 하면서 삼만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곱단이의 슬픈 눈동자를 본 삼만희는 꾹꾹 눌러왔던 마음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이후 곱단이는 아버지 몰래 자주 삼만희의 집에 오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몰래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곱단이가 자주 밤마다 바깥 출입을 하게 되니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러한 사실을 결국 아버지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딸이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배주인은 딸을 조용히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딸 곱단이가 삼만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결국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딸이 이 밤중에 이 밤중에 왜 저리로 들어가 배주인은 그 즉시 곱단이를 따라 삼만희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삼만희에게 니 주제에 어디 내 딸을 넘보느냐 하고 호통을 치고 당장 곱단이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아 아버지 아버지 저는 삼만희랑 혼인 할 거예요 끌려가면서 곱단이가 외쳤지만 이 배주인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곱단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허튼 허튼 소리 말고 앞으로 너는 집 밖에 나갈 생각도 마라 그렇게 배주인은 자신의 딸 곱단이를 집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시켜서 삼만희를 붙잡아 왔습니다 내 이놈 삼만하 내가 너에게 배도 싸게 빌려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였는데 어찌 니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니가 감히 내 딸을 아 어르신 저는 곱단이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삼만희가 그렇게 배주인에게 빌었으나 배주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주인은 계속해서 삼만희에게 포기하라 말했지만 삼만희가 포기를 하지 않으니 이 배주인은 삼만희를 아예 없애버려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얘들아 당장 이놈을 매질하고 배에다 묶어서 바다로 내보내라 이런 놈이 우리 딸 근처에 있게 해서는 안된다 절대로 안돼 그렇게 다음날 삼만희는 삼만희는 배주인의 하인들에게 흠신 두들겨 맞고 몸이 꽁꽁 묶인 채 배에 실려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삼만희가 탄 배는 밀물과 썰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며 열흘 만에 갯벌에서 멈추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가보니 이미 삼만희는 거기서 숨을 거둔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천둥 번개가 치며 큰 비가 내리더니 삼만희가 실려있던 배가 갯벌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바위가 우뚝 올라섰습니다 그 바위는 독수리의 형상을 하였는데 마치 섬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삼만희가 그렇게 죽고 곱단희는 너무도 슬퍼하였고 결국 육지의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름시름 계속 앓다가 결국 시집간지 이틀도 못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삼만희와 곱단희의 사랑은 그렇게 슬프고 허무하게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섬의 마을 사람들은 독수리 바위로 변한 삼만희가 육지로 시집간 곱단희를 채간 것이라고 수군대고 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 이유로 그 섬에서 처녀가 시집을 못 가고 죽게 되면 독수리 바위가 낚아채 간 것이라고 말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용이 된 잉어 옛날 어느 마을에는 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잉어가 잉어가 많이 모여 살았는데 늘 이 잉어들을 노리고 몰려드는 낚시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워낙에 많은 낚시꾼들이 몰려와서 낚시대를 들이대니 잉어들이 제대로 자랄 틈도 없이 잡혀가기가 일수였습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없는 어린 잉어들이 낚시대의 미끼를 쉽게 물어서 잡혀갔는데 결국 나이 많은 잉어들도 하나둘 잡혀가더니 결국 연못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잉어 한 마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 많은 할머니 잉어는 동족들이 모두 사라지고 외롭고 쓸쓸하기는 했지만 연못에 가득한 연립향기를 맡으면서 넓고 깊은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을 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저녁 무렵에 이 할머니 잉어가 막 잠자리에 들려는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평소에 이 잉어를 친할머니처럼 따르는 새끼 붕어 한 마리가 억업지겁 찾아와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제 동생이 실에 달린 지렁이를 빼먹다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돌아오질 않아요 엄마 아빠는 계속 울고만 계시고요 이 새끼 붕어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면서 이 연못 속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잉어 할머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참 그게 참 이냐 그거 참 야단났구나 니 동생이 그 낚시 바늘을 문 것이 틀림이 없구나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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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는 그러면서 붕어의 집으로 달려가 붕어의 엄마 아빠를 위로하는 한편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끔찍했던 순간에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도 어린 시절에 그 낚시 바늘을 물어서 물 위로 끌려 올라간 적이 있었지 그때 갑자기 내 몸에 섬뜩한 손길이 와 닿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캄캄하고 좁디좁은 바구니 속에 갇히고 말았단다 근데 그 속에는 나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여러 물고기 형제들이 갇혀있더군 나는 두렵고 목이 너무 말라서 그저 입을 쩍 벌리고 울고만 있었지 잉어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입을 벌린 채 그때의 놀란 표정을 다시 지어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셨단다 잉어 할머니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당시 아버지가 해준 말을 잊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붕어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라는 아주 고약하고 잔인한 족속의 손에 붙들려 버린 것이란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은 도저히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지만 어쩌면 나의 어린 너만은 살아날지도 모른다 인간들은 워낙 욕심이 많아 야가 빠져서 어린 너희들은 더 키워서 잡아먹을 국리를 하거든 네가 살아나거든 이 연못을 떠나 이 앞둘에 있는 넓은 냇가로 가거라 그리고 얼마 후에 장마철이 되어 방죽물이 둑을 넘거든 그 물줄기를 따라 더 아래로 내려가면 된다 알았지 잉어 할머니는 말하는 동안 말뿐이 아니라 그 표정과 꼬리 흔들기를 아버지가 하던대로 똑같이 하셨습니다 내 아버님은 이렇게 말한 후에 얼굴을 옆으로 돌려버리시더군 그동안 어머니는 내 볼에 자기 얼굴을 부비시면서 울고만 계셨지 잉어 잉어 할머니는 그때의 슬픔이 되살아난 듯 한동안 말이 없다가 목맨 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맞더구나 인간들은 나를 보더니 더 키워서 잡아먹어야 겠다면서 이 연못 속에 다시 던져버렸고 그 후 사람들에게 부대끼면서 같은 동족들의 시달림을 바닥하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었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넓은 냇가를 찾아 헤맸지만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모두가 허사가 되어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단다 그리고는 홀로 살다가 이렇게 늙어버렸지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작은 연못 속에서 온 식구 편안하고 오붓하게 모여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애당초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지 궁어 궁어가족은 잉어 잉어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슬픔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 후 그 연못에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견디다 못한 물고기들이 그 연못 안에 제일 어른인 잉어 할머니를 모시고 대책을 의논하는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간이 되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긴장된 얼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 물고기들의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하자는 물고기들에게 회의? 무슨 회의를 해? 각자 잘 살아남아야지 쓸데없는 시간낭비야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우린 걱정 말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잉어 할머니는 몹시 언짢은 표정으로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꽃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연못에서 편안히 지내왔는데 인간이라는 욕심 많고 고약한 동물이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큰 야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잉어 할머니는 큰 목소리로 말을 꺼내는데 성격급한 날치가 뾰족한 주둥이로 다른 물고기들을 모두 제치고 나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니 잉어 할머니 그렇게 무턱대고 야단 났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뭐 어쩌면 좋다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셔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런 말은 나도 하겠어요 이런 말 하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잉어 할머니는 동요하지 않고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이제까지 먹곤 했던 지렁이 같은 것을 일체 입에 대지 않으면 되는 거요 더욱이 미꾸라지나 송사리 같이 우리 작은 동족들을 잡아먹는 고약한 것들의 못된 버릇부터 고쳐야 고쳐야 합니다 차근차근 말을 계속 하려고 할 때 연잎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개구리는 그 옆에 날아다니던 파리 한 마리를 날름 채 먹고 쩝쩝 입맛을 다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구만 그러자 덩달아 배가 복쟁이처럼 불룩하고 쪽재진 입가에 날카로운 수염까지 단 짜가사리가 입을 벌름거리면서 할머니의 말에 참견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 잉어 할머니 전 그 말씀에 그 반대합니다 아시다시피 전 딱 할머니가 말씀한 것들만 먹고 사는 놈인데 그리 되면 나 같은 놈은 아주 굶어 죽어버리란 말씀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일없는 인간들도 곧 죽어도 아침밥은 먹고 나오는데 내가 그들만도 못하단 말이오 내 참 어떻게 살라는 거야 까만 얼굴을 한 자가사리는 머리에 핏기까지 올려가며 소리를 높였으나 잉어 할머니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조용한 말투로 자가사리를 타이르는 듯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염모 속에는 말이야 우리끼리 아웅다웅 싸우거나 서로 잡아먹지 않아도 먹고 살 것이 아주 많이 있단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나무 열매라던지 풀립에서 떨어지는 각가지 벌레들 그리고 연잎 위에 진주알처럼 고였다가 흘러내리는 물방울들까지 나는 한평생을 살면서 같은 동족을 조금 더 괴롭히지 않고 그런 것만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너도 이제부턴 같은 동족을 해치는 그 고약하고 모질스런 짓은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는 한층 목청을 높여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곳에 평화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도 지탱할 수 없을 테니 깊이 명심하시오 잉어 할머니의 말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잔뜩 불만이 가득한 자가사리는 할머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를 내며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연못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물고기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잉어 할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굳게 맹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가물치나 뱀장어 같은 것들은 불만이 가득한 채 회의에서 나온 자가사리가 알려준 그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허 거참 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셨구만 그 할망구 말을 듣고 다같이 굶어 죽겠네 그래 그러게 말이야 우리 먹을게 앞으로 많아질 테니 휘참으로 잘된 일이 아닌가 아이고 그 회의에 가지 않길 잘했구만 괜히 시간만 버릴 뻔했어 그들은 제각기 그렇게 한마디씩 빈정거리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잉어 할머니 말씀에 따르는 물고기들은 지렁이를 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이 뭐야 요즘 들어 허탕이 늘었네 물고기들이 미끼를 안 물어 그래 미끼가 너무 작은가 좀 큰 미끼로 바꿔보자고 그래서 낚시꾼들이 먹이를 지렁이가 아닌 미꾸라지나 개구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연못 속에 살던 맥이나 뱀장어 가물찌 같이 생고개를 좋아하는 사나운 물고기들은 앞을 다투어 그것들을 물고 채다가 결국 낚싯대에 이끌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던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랜만에 연못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여러 번 꽃이 비고 지며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오래도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물고기들은 이 할머니 잉어를 몹시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잉어는 그곳 모든 동족 물고기들의 존경과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남은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일고 장대 같은 비가 그 연못을 내리 덮치더니 물줄기가 잉어 할머니를 감싸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구름 속 하늘로 올라가는 잉어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용이 꼬리를 흔들며 올라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연립 위에 앉아 낮잠을 자다가 깬 개구리가 보았습니다 아이고 잉어 할머니가 용이 되시는구나 아이고 용님 용이시여 평소에 말썽꾸러기로 이름난 개구리마저도 용이 되어 승천하는 잉어 할머니의 그 웅장하고 희양찬란한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넙죽 큰절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개구리는 나뭇잎 위에서 공손히 아빠를 모으고 엎드려 절을 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호재기 종략용 수호재라는 것은 큰형이 방을 이름 지은 것이다 나는 처음에 그것을 의아해하며 말했다 사물 중에 나와 본래부터 이어져 있어 서로 떠나지 않는 것으로 나보다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비록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거참 기이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수는 없고 오직 나만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의 꽃과 과실 나무 등 여러 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다 나의 책을 훔쳐 없애버릴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물이나 불과 같은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옷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나를 군색하게 하겠는가 지금 돼져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오시며 천하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한두 개를 훔쳐 가더라도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모두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런 즉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유독 이른바 나라는 것은 성품이 잘 달아나 출입이 일정하지가 않다 비록 친밀하고 간절하여 친히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할 수 없을 것 같다가도 잠시 동안 살피지 않으면 떠나지 않음이 없다 이익과 복록으로 나를 유혹하면 떠나고 위험과 재앙으로 나를 두렵게 하면 떠나며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소리만 들려도 가버리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빨에 미인의 유염한 모습만 보아도 가버린다 그런데 한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모르니 붙잡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전화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 같은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잡아매고 빗장과 걸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게을리 간수하다가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어리고 작던 시절엔 과거시험 합격자 명단이 즐거워 보여 다섯 빠져든지가 십년 이었다 마침내 상황이 바뀌어 조정에 가서 행하게 되었으니 문득 오각권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서 미친 듯이 백주 대낮에 대로 위를 달렸으니 이렇게 한지가 십이년이다 또 상황이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세제를 넘어 친척들을 떠났고 선조의 분무율을 저버리고 곧바로 망망대해 물가의 대숲 속으로 달리다가 그쳤다 나는 여기서 땀을 흘리고 음추린 채 헐떡이며 급하고 급하게 나의 자취를 쫓고서 함께 이르렀다 그러고서 나 자신에게 말했다 자네 어째서 여기에 왔는가 여우와 도깨비에게 유인을 당했는가 아니면 바다 귀신의 괴음을 당했는가 자네의 방과 집과 고향은 모두 초천에 있는데 어찌 또한 근본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가 그러나 끝내 나라는 것은 굳어버려 움직이질 않았고 돌아갈 줄 몰랐으며 얼굴색을 살펴보면 얽매이고 구속된 것이 있어 따라서 돌아가게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잡고서 함께 살았던 것이다 나의 둘째 형님 좌랑궁 께서도 또한 자신을 잃어버렸고 쫓으며 남해에 이르렀으니 마찬가지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살고 있다 홀로 나의 큰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아 편안히 수호재의 단정이 앉아 계시니 평소에 지키던 것으로 나를 잃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것이 서재를 수호재라 이름지은 까다기로 구나 큰 형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 나에게 태현이라는 자를 지어주셨으니 나는 장차 홀로 나의 태현을 지켜 이것으로 나의 방을 이름 짓겠노라 하지만 이것은 핑계를 대며 꾸며낸 말이다 맹자께서 무엇을 지킴이 가장 위대한 것인가 몸을 지킴이 가장 위대하다 라고 했으니 참이로구나 이 말이여 마침내 스스로 말한 것을 글로 써서 큰 형님께 알리고 수호재의 기문으로 삼는다 잘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호재기는 다산 정약용이 큰형님인 정약현의 서재의 이름으로 써붙인 현판의 의미에 대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처음 정약용은 이 수호재라는 서재의 이름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벼슬길에서 쫓겨나 유배길에 오르게 되니 자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고 큰형님이 지은 서재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수호재기를 통해 사람이 가장 지켜야 할 바는 땅이나 재물 경전 등과 같은 외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고 나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담산봉 이야기에서는 홍수에 떠내려온 바위에 대한 전설인 동시에 소년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떠내려온 바위에 대해 터무니없는 세금을 요구하는 관리들과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의 갈등이 지혜로운 어린 정도전의 기지로 해결이 됩니다 이는 지배계층의 횡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 말기의 민중들이 그러한 현실적인 고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자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자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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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